. 단독 이휘재 FA 나온다 소속사와 내달 계약 만료. 개그맨 이휘재가 FA에 나온다. 5힐 방송가에 따르면 이휘재가 오는 2월 코엔스타즈와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. 이휘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현 소속사와 재계약보다는 아름다운 이별로 가닥을 잡고 향후 거취를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. 1992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통해 해성같이 등장한 이휘재는 당시 개그드라마 코너 인생국장에 출연하며, 그렉 별심에서 등의 유행화와 더불어 인지를 누렸다. . 군제대 후에는 SBS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되찾았으며, 이후에도 KBS ETV 스펀지, 비타민,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. JTBC 닥터의 승부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. . 특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자신의 쌍둥이 두 아들 성원서준과 함께 출연. 그간 방송 진행자로서는 만나보기 힘들었던 아빠로서의 면모와 고민없는 일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. . . YTN 스타 최보란. 기자. N613. 네트. YTN 플러스. KR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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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